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한양행을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4일 오후 1시 8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코드는 000100 되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유한양행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내용이 많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을 통한 유한양행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높은 시장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는 업계 상위 제약업체죠. 유일한 박사님께서 1920년대 후반에 설립을 하셨고 그 이후로 독립운동도 하셨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제약에 한 획을 그었고 지금은 이제 1위 제약사로 발돋움한 그런 뿌리 깊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품 사업도 하고 생활건강 사업도 하고 해외 사업도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르바, 항생제 메로펜, 비타민제인 B꼼C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생활건강으로는 유한 락스가 있겠고요. 에이즈 치료제, 시험관염 치료제, 항생제 같은 원료 의약품을 국내외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루스새로부터 타미플루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약업하면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죠. R&D 부분에서 국내에서 녹십사를 제치고 1위 특허 등록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646건을 가지고 있어요. 유한양행의 공장 가동률은 90%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죠. 또한 계속해서 오창공장과 중앙연구소의 외형확장 투자를 강화하고 신규 설비를 들여오는 등 질적인 성장을 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라이센스 계약도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에클론의 면역항암제 항체 4종을 계약을 했고 또 LEBL바이오의 면역항암제 이중항체를 또 계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AG207이라고 해서 계량된 고지혈증과 고혈압치료제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 탈모인에게 희소식이 될 수도 있는 탈모치료제 AG208이 현재 임상 3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양행 재무제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배당 수익률이 약 0.5%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다. 현금이 그만큼 잘 흐르고 있다는 방쟁이기 때문에 좋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5조 3천억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발행주식수는 6,900만주 유동주식수는 5,2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매출액 부분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형국이고요. 단기 순이익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부채 비율은 또 굉장히 낮다.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률도 8%, 4% 때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배당수익률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확인됩니다. PBR 지수가 2라는 것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죠. 한 3 정도가 안정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수치인데 말이죠. 야금 유한양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한양행도 좋은 기업답게 우상향 이렇게 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딱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 1차 저항선 이거 뚫을 때 올라갈 때 뚫을 때 거대하게 저항대 매물 나와서 내려앉혔죠. 그리고 가다가 또 뚫었어요. 가다가 좀 이렇게 버텨주다가 내려앉는 듯 하더니 61선 요거를 이제 지지선 삼아 올라주다가 탁 치고 올라갔어요. 이때 이미 이 1차 저항선 요 1차 저항선을 뚫고 올라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거는 2차 저항선이겠죠. 요 부분을 이제 막 이렇게 버텨주다가 내려앉았어요. 그러다가 또 2평선을 지지선 삼아 올라가다가 또 2차 저항선을 뚫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계속해서 상승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주봉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아주 긴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지켜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또 이때 유한량이 29,000원대였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괄목할 부분은 요 부분에서 거대 거래량 터져주고 이렇게 쭉 버텨주다가 거래량 안 터진 상태에서 지켜주다가 쭉 터져 올라갔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페이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또 이제 아래꼬리 좀 내려가는 듯 하더니 아래꼬리 그리면서 다시 반발 메스스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비중 조절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유한량의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상대한 링크가 이렇게 보여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에 라이브 추천 종목이라고 깜빡깜빡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를 들어가시게 되면 저의 소장님의 종목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는 1월 11일이니까 한번 월요일 추천 종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저의 매일매일 저의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십니다. 보시면 7시 38분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하실 때 생각해 주셔야 될 어떤 그런 공지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 뭐 그런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것도 이제 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투자에 필요한 어떤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장이 시작되는 9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USD 현재가 6,7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1차 목표가 6,900원 뭐 선저가 6,450원 대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리딩을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